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를 제목에 걸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강성한 주주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또 워낙에 좀 기분들이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 영상 중간중간에 사실 얘기를 좀 했어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물론 테슬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큰 수익에 나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가 뭘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어쨌든 제 개인적인 투자 철학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수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테슬라를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될 시기인 것에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미국 주식은 간단하게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그러면 투자를 하고 그게 잘 안 나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미국 주식의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 사실은 실적과 가이던스 그게 잘 비트를 하냐 그것보다 잘 나오냐 실적 발표 때 잘 나오지 않느냐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투자를 실패할 일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테슬라가 2019년이나 아니면은 2020년에도 처음에는 잠깐 잘 나온 적이 있는데 초반까지는 그렇게까지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치보다 조금 아래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물론 이때도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는 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차트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평탄한 것 같지만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등락이 많았었죠. 그래서 팬데믹 때 쭉 떨어졌다가 다른 주식들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테슬라가 올라오는 힘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이때는 좀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애플, 핸드폰 같은 그러한 주식들이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것들의 주식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반도체가 주도고 이때는 전기차 관련한 게 주도였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됐다고만 하면은 너도나도 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기였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왔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은 물론 이때는 다 주식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7월달, 2020년 7월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달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측치보다 수익이 잘 나오고 물론 그전에도 예측치보다 주당순이익이 잘 나오기는 했었지만 매출이 하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측치만큼이 나왔었고 그리고 주당순이익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에 주식들의 펀더멘탈이 다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재료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실적 발표 때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당순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초반까지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위에가 엄청나 보여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때도 이미 2배 이상 주식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막 고점 논란이 있고 그랬었는데 2021년 1월달을 보면 그냥 매출이 예측치만큼 나왔고 주당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주식이 좀 떨어져야지만 않는데 이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주식들이 펀더멘탈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때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테슬라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긴 했는데 1월달에 발표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주춤거리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4월달에 4월달에는 이제 예측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았다가 7월달에 이때가 아마 4월쯤 되겠죠. 주식이 좀 안 좋았다가 7월달에 보시면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순이익은 잘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었다고 그러면은 이 라인쯤은 사실은 테슬라를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매출은 예측치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니 잘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석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 이 테슬라의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려는 건 실적을 위주로 얘기를 했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이던스라는 게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이던스로 나타내 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예측치는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간 거죠.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주도는 전기차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차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게 그냥 주도였어요. 자 근데 테슬라가 이 전기차 판매만 가지고 받는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테슬라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그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게 엄청나게 그 뭐랄까 지금의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키면서 비트코인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기대감만으로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실적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 인간의 지금 가장 기대감이 어디로 모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테슬라의 모든 인간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모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 자체는 이게 늘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잖아요.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의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초반에 2.14인데 지금이 0.7일이면 조금 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22년도에도 이 매출이 나쁘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나쁘지는 않게 나왔는데 사람들을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에 있는 거의 모든 주식들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테슬라만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속 주당 순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언제 다시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는 미국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때 자 근데 지금을 보면은 자 물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보다 지금 한 2배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바라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뭐 옛날부터 따지면 거의 1000배 막 100배 막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예측치보다 매출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전반적인 매출도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뭐 주당 순이익이나 어쨌든 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제 생각은 언제나 미국 주식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쌓아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3년째 횡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3년 전에 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할 텐데 그냥 뭐 이때 23년 저점에서 잡지 않은 이상은 그냥 3년째 횡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월 1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예측치가 전보다 낮아졌어요. 전보다 낮아졌고 주당 순이익도 전보다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예측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매치도 매출도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그때가 저점이겠죠. 자 두 번째는 테슬라의 꿈이 하나라도 이루어졌을 때인데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은 지금 주가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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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토막 아주 그냥 나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주식들만큼의 하락을 겪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도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매출이 나오는 게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테슬라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아직도 높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참 더 높을 텐데 근데 벌어들이는 돈이나 매출은 삼성전자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슬라가 훨씬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밸류에이션으로만 따지면은 아직까지도 싼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테슬라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FSD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 테슬라는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꿈을 꿨었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개발 수준을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엔 FSD를 다른 회사들이 사서 쓸 것이다. 개발하느니 그냥 완벽한 테슬라 걸 사서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초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따라왔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는 정도에서는 사실 제가 테슬라도 물어보고 현대기아나 다른 외국차들도 물어보고 심지어 제 차는 2017년에 나온 볼보 차임에도 사실상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쓰임새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복잡한 시내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고요.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가끔씩 곡선 차량을 테슬라는 잘 탄다 그러는데 그거는 유튜브 컨텐츠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곡선 길을 다니는데 테슬라 믿고 손 놓고 다니면 그거는 아직까지도 불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완벽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테슬라가 보험 사업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FSD로 전 세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재패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보험까지 하게 되면 지금의 밸류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00배를 더 줘도 괜찮을 수도 있죠. 100배는 좀 크군요. 아무튼 더 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던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기대감을 줬어요. 계속 기대감을 줬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기대감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 FSD가 최소한 다른 자동차 회사에 FSD를 납품했다라는 확실한 뉴스가 들렸을 때 그리고 실제로 FSD를 달고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었을 때 그때 테슬라에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보험까지 가능할 텐데 지금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거의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죠. 기술이 발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됐다고 하면 테슬라가 1등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크겠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게 언제가 된다. 테슬라가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기대감이 아니라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찍혔을 때 다른 자동차 회사에 FSD를 납품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로봇 있죠. 제가 우주사업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로봇에서도 선두를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약을 판 게 좀 많았어요. 뭐냐면은 언제까지 출시하겠다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으로 인한 로봇으로 인한 매출이 실제로 찍혔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미리 할 거니까 미리 사둬야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안전한 투자를 안전하고 고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크셔 회사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테슬라의 버크셔 회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쉽게 사고팔고를 자주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아까 이거를 3년 행보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3년 행보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근데 맘 편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실제로 테슬라에 워렌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상승이라고 볼 텐데 그리고 3년 동안 맘고생 할 거라고 하면 그냥 다른 좋은 주식 많은데 굳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부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기대를 가지고 미래에 많은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실적과 가이던스가 딱 한눈에 봐도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있고 딱 봐도 앞으로 테슬라보다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주식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테슬라를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테슬라도 좋을 수 있죠. 테슬라도 좋을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나? 그 다른 좋은 주식들이라는 것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하는 게 보이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로 주도주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자, 팬데믹 전에는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라든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플랫폼 기업들 핸드폰 기업들 이런 데에 투자하면 무조건 그냥 되는 장이었어요. 그런 게 주도주였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전까지는 애플이 주도주였고 팬데믹 이후에는 전기차가 주도주였어요. 그런 다음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하면서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AI 반도체가 주도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언젠가 다시 전기차로 주도주가 바뀔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테슬라에 들어가도 전기차로 모든 기대감이 몰아가면은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앞에 썼다시피 테슬라는 로봇도 하고 그런 차니까 로봇이 주도주로 바뀌었을 때 로봇 주도주가 테슬라일 때 자, 지금은 AI 반도체가 주도인데 그거를 주도하는 거는 엔비디아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을 테슬라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 로봇 산업에 중심이 있을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 누구보다 큰 실적과 가이덴스를 발표를 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실적과 가이덴스를 냈을 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실적과 가이덴스가 좋지 않은데 계속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도박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대감이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세상 어느 주식이든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기대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안전한 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그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투자 영역에서는 그리고 위험부담이 적은 거는 좋은 주도주, 주도주인데 주도주, 주도 섹터 섹터, 주도주 플러스 좋은 실적과 가이덴스 이게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봤었을 때 미국 주식의 정답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도 애플이랑 테슬라를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물론 되게 좋아 보이고 제일 많이 떨어져 보여가지고 좋아 보이는 걸 알아요. 근데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애플하고 테슬라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할 건덕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뀐 거는 확실해요. 지금은 다들 AI 반도체 그리고 코인 1등이 AI 반도체고 그 다음이 코인인데 코인은 실적과 그런 게 없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이 모아진 거는 또 맞아요. 제가 5,800만 원대쯤부터 사람들한테 코인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인과 지금은 반도체 반도체 모르겠으면 그냥 엔비디아 사거나 아니면은 나스닥에 있는 반도체 ETF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죠? MV 반도체 MV 제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는 미국 반도체 MV를 더 추천하냐면은 그건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도 좋을 텐데 미래에 보면은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좋은 주식들이 지금 널려있는데 굳이 저는 왜 테슬라에 들어갈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좋죠. 좋은데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언제인가요? 4월 17일 날 발표를 할 텐데 예측치보다 훨씬 비트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미 전기차 이미 지금 테슬라가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전기차 매출만으로는 말도 안 돼요. 전기차로만 밸류를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